물질문명 물질문명도 발전해야겠지만 정신문명이 넉넉히 나가면 물질문명도 길을 잘 찾지 않을까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면 돈 잘 보면 장땡이다고 하고 물건만 잘 팔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국민들한테 인류에게 도움이 돼야 그 물건이 팔리는 거고 더 들어가면 자본주의건 뭐군요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뭐 나발이고요 홍익인간 역지사지에 이배되면 악이 되고요 그거 지키면 선이 돼요 무슨 제도 무슨 시스템이건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민주주의가 선이냐 공산주의가 선이냐 자본주의가 선이냐 정치 경제 다양한 시스템 들고 와도 그걸 가지고 선악을 따지는 그 기준은 홍익인간 이념이에요 그리고 황금률이고 이게 상의의 이념입니다 가장 비교가 안 돼요 다른 이념들하고 수많은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이념은 홍익인간 이념 즉 황금률 이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데서 시공을 초월해서 인류가 나와 남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한에는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면 안 되고 내가 상래방이라면 원할 거 해줘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답을 낼 수 있나 없죠 그래서 한 2000년 전후에 지난 2000년 전후에 인류의 수많은 성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동서양에 동시다발적으로 그 시대를 추계시대라고 합니다 인류가 한 번 더 약했거든요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전세계 성인 현인들이 나와서 보살들이 나와서 가르쳐 준 게 어이없어요 네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아요 네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줘라 이건 지금 유치원에 가면 당연히 가르쳐 줄 도리를 인류에게 가르쳐 주려고 성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세계에 태어나서 그 얘기합니다 그게 그거 지키면요 인간이 이제 인간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그 말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지금 그거 지키고 사나요 그거 지키면 인류가요 거듭나는 거예요 정신문명에서 다른 게 필요 없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하려면 또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이념은 홍익인간 이념을요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일상에서 늘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황금류를 실천할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성인이에요 성인 우리가 그게 안 돼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나와 남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아내고 그걸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게요 쉬운 거 같지만 어려워요 당장에 우리 가족하고도 그걸 다 못 해요 또 나는 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 또 아닌 거죠 나는 홍익인간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대개 다 그렇습니다 너를 위해서 한 얘기다 상대방이 제발 날 위하지 마라 이게 뭐 안 맞죠 황금류를 안 맞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건 아니다라고 바로 신호를 보내요 우린 또 육바람 일이 뭡니까 인욕 아 뭐 잘못됐구나 빨리 인욕 받아들이고 다시 깨워서 선정으로 반야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가지고 그걸 수용하고 그걸 가지고 새롭게 노력을 해서 바꿔야 되는데 인욕을 안 해버려요 너가 문제가 있을 거다 내가 잘못될 리가 없다 하고 그냥 밀보나갑니다 탐진치라는 게 오늘 낮에도 탐진치 얘기 많이 했는데 탐진치가 이 에고의 본성입니다 우리 에고는요 나 위주예요 무조건 나 위주니까 욕심내봐요 욕심 어긋나면 분노해요 분노하면 어리석어져요 어리석으니까 또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봐요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게 탐진치구죠 여기서 탈출해 가는 게 이 참나자리 우리 하느님 자리 참나라고 했지만 하느님 자리예요 우리 내면에 하느님 자리를 만나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색깔을 좀 바꿔 볼게요 이 하느님 자리에서 나오는 게 이제 육바람이에요 이게 이거 그냥 다 해서 한마디로 하면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지키자는 거예요 이게 동양에서 인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널리 인간 이롭게 해라 어떻게 이롭게 합니까 우리도 홍익인간 교육을 잘못 받고 있어요 홍익인간 해야 된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리 도시를 개발하면 이루어진다 이게 어떻게 이롭게 할 거냐에 가가지고는요 서로 다 자기 욕심부리는 소리밖에 안 하면요 답이 안 나와요 널리 인간을 어떻게 이롭게 하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려면 여기서 인간이라는 거는 한 개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인류 전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이롭게 하려면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 관계죠 이 인간 관계 관계로 얽혀 있는 이 인류를 이해한다는 거는 결국 이거 간단합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거 하면 안 되고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할 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홍익인간 홍익인간 황금림 불교의 부처님은 자비라고 했죠 이 말들을 우습게 하시면 큰일 나요 이거 여러분이 이거 이거에 화신이 되실 때 여러분이 성인이 돼요 여러분 불교 제가 낸 불교 책 중에 화엄경으로 하면 여러분 7집 8집 5살 정도 되면 양심 별거 아닙니다 그 경지가 엄청난 경지가 아니라 양심 51% 이상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경지 무슨 일을 닥쳐도 양심이 승기를 잡고 해계모니를 잡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지 그럼 그 경지가요 이게 드디어 구동이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는 경지 저 이념이 이거 하려고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결국 탐진치를 경영해가지고 육바라밀로 만드는 거죠 탐욕을 탐진치에 그대로 대응해서 부처님 얘기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탐욕 분노 이건 치는 지혜 지적인 거죠 지혜로 분노는 선정으로 탐욕은 계율로 계정의 사막이라고 했죠 계율 지킨다는 거는 양심대로 사는 거고요 선정 늘 깨어 있는 거고 지혜 올바른 판단 이 사막에다가 몇 개 더하면 육바라밀이 되죠 벌써 선정 계율 선정 계율 지혜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보시 인욕 정진 더하면 육바라밀 그래서 결국 다 같은 거예요 탐진치를 잡을 수 있는 건 참나에서 나오는 사랑 보시라는 건 사랑이죠 남을 나처럼 사랑해 주는 거 계율이라는 건 나와 남 모두에게 죄 안 짓는 거 정이죠 인욕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인내하고 상황을 잘 수용하는 거 정진 항상 양심에 있어서 정진입니다 아무거나 정진이요 양심 구현에 최선을 다하는 거 선정 늘 깨어 있는 거 애고 차원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성과 접속하는 거 참나랑 접속하는 게 선정이에요 무조건 선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참나랑 접속하는 거 그래서 애고 차원에서 초월하는 거 그래서 작은 나의 차원에서 마음을 쓰다가 우주적 시각을 갖는 거죠 사실은 나를 남처럼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깨어 있다는 거 초연하게 깨어 계시면요 몰라 를 하시다가 몰라 내 이름도 몰라 하고 계시다 보면요 내가 남처럼 보여야 돼요 내가 하는 이런 욕심부리는 거 이상한 수작들 좁은 소견들이 다 알아차려져요 뭔 생각하고 있거나 뭔 꼼수 부리고 있거나 내 일이 남 일처럼 보입니다 왜 남의 일이건 내 일이건 다 한번 초연한 시각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는 차원이 달라요 여기는 우리 애고 차원 시공 안에서 살아가는 차원이면 여기는 시공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시간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몰라만 하고 계시면 몰라 하면은 이원성이 떨어집니다 탐욕인지 어리석음인지 분노인지 몰라 하면 탐진치가 거기 발을 못 붙여요 몰라 내 이름도 몰라 하고 존재하시면 몰라 하고 정신만 딱 차리고 계시면 그냥 그 자리에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어떻게 그 자리를 침범해요 존재만 하지 과거도 몰라 미래도 몰라 내 이름도 몰라 이게 홍익고사 실천치 지금 14죠 지금 1, 2, 3번입니다 과거 몰라 미래 몰라 자아를 내세우지 마라니까 내 이름 몰라 4번이 뭐죠 현존하라 방해만 안 하면 우리는 원래 존재해요 현존감이 여러분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못 느끼느냐 생각하느라고 감정 느끼느라고 오감 느끼느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감정 오감을 몰라 하고 쉬시면 현존을 방해하지 말라 요 말이 뭔 말이냐 몰라만 하고 있어라 이 소리예요 앞에 거 세 가지를 하고 있어라 그러면 원래 너의 존재가 드러날 것이다 재미있는 게 이 자리를 어디 만들어내거나 찾아낸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 몰라만 하면 견성할 수 있나요 생각감 정오감 탐진 치를 그냥 애고의 자격 모든 것을 몰라 하고 판단을 해버리지 않으시면 여러분 내면에 참다운 존재 여러분이 더럽힐 수 없는 순수한 존재가 그냥 드러나요 원래 있던 거니까 원래 있던 건데 내가 이거 들여다보느라고 관심을 못 줬던 게 다른 데에 대한 관심을 몰라 하고 끊어버렸더니 이 자리밖에 안 느껴집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리 말고는 다 몰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는 대로 생각 일어나면 몰라 이름 몰라 내 스펙 몰라 여기가 지구인지 어느 별인지 몰라 다 몰라 했어요 시간도 몰라 다 몰라 하고 나면 뭐만 남아요 몰라 하던 나만 있죠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나라는 생각도 몰라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아무게 누구다 남하고 다른 나다는 생각도 못 해요 다만 존재만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요 참나 상태고 하느님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가장 제가 성경에 나온 대로 I am 라고 말할 상태는 거기 밖에 없죠 내가 존재한다는 거 왜 아무것도 거기에 수식 수식어나 무슨 수로가 붙은 게 없어요 내가 존재한다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나는 배가 고프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내가 존재한다 나 존재하는 거 외에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여러분은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몰라만 하면 그때는 남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거 외엔 아무것도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타자가 없어요 그때는 우주가 다 나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와서 거기서는 몰라도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나 혼자밖에 우주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나만 보고 있었으니까 가장 간단한 견성법이 뭐냐 내가 나만 보는 거예요 애고가 참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존재한다는 거 외에 다른 걸 안 보고 계시면 그 상태에서 그냥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나만 보고 있으니 남을 못 느낄 정도로 나만 보고 있으니 우주에 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내가 그대로 하늘이 되고 우주가 되고 참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울 것 같죠 내가 나만 보려면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한 것보다 아니에요 이 주먹 지금 또렷이 보세요 그 정도 집중력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주먹만 보셨잖아요 다른 거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처럼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마음으로 또렷이 또렷이 인식하고 계시라고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눈으로 보는 코 이거 보는 실 정도의 집중력 수준 가지고 눈으로 보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딱 인식하고 계시면 눈 떠도 인식되지만 처음에 불편하시면 눈 감고라도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다 몰라 하고 계시면 거기 뭐가 있겠냐고요 내가 나만 보고 있는데 다른 게 없어져라도 아니에요 다른 게 있든지 말든지 나는 안 보고 관심사가 아니니까 나는 오로지 내가 존재한다는 데만 내 관심을 두고 그것만 느끼겠다 하는 거죠 그 정도의 의지와 집중력이면요 여러분은 무조건 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참나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옛날 선사들이 간장맛 짠 줄만 알면 견성할 수 있다 간장맛 딱 보고 아 짜네 할 정도의 그 알아차린 능력이면 여러분 지금 내가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만 그렇게 한번 알아차려 보고 짜네 하는 것처럼 뭐 있네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견성하신 거예요 내가 있네 어떤 생각 감정 오감에 판단 안 하고도 내가 있네 그겁니다 거울로 치면 거울에 뭘 막 비춰보니까 뭘 안 비춰볼 땐 거울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비칠 때의 거울은 어떤 상태일까 한번 관심 드시면 거울은 똑같이 거울이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 안에 생각 감정 오감이 막 알아차려지죠 그런데 그거 다 빼버리고 나오면 마음에 뭐가 남을까 알아차림만 남아요 거울이 아무것도 안 비춰도 거울 스스로 비추는 능력은 여전히 있듯이 알아차린 능력만 있는 상태에 들어가겠죠 아무것도 생각 감정 오감이 안 뜨면 뭔가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 작용은 없겠죠 다만 알아차린 능력 자체는 있겠죠 그거를 공적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네 그런데 우리가 펜을 알아차린다고 그냥 알아차리니까 신령한 알아차림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않았는데 대상도 없는데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놈은 어디 안 가는 거예요 그거 신령하다는 거죠 이 존재는 어디 안 가고 있네 사실 뭐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시공 안에 있는 놈을 알아차리면 제약이 일어나죠 IMD에 뭐가 붙는 격이에요 배고프다 하면 배고프면 알아차리면 배고프다가 될 거고 슬프다를 알아차리면 슬프다가 될 건데 배고픈지 슬픈지 모르겠다 하고 계시면 알아차린 원래 그 주체만 딱 드러난다 이론상 그럴싸하죠 바로 해보시면 돼요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무장하시고 실전으로도 실제 체험으로도 몰라 하셔서 힘 빼시고요 막 긴장해서 나라는 놈이 어디 있나 보자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존재하시잖아요 그것만 느끼시라고 나머지는 몰라 내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지도 다 몰라 해버리세요 그냥 존재하시잖아요 그 외에는 다 몰라 내가 어디에 존재하더라 이쯤인가 이쯤인가도 아니고 그냥 존재하시잖아요 눈 감고 존재하시니까 떠오르는 생각만 몰라 하고 그냥 계시면 된다고 존재한다는 그 느낌만 갖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존재하는지 제가 느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 주먹 또렷이 보세요 제 주먹 보는 정도의 집중력이면 된다고 했죠 제 주먹 또렷이 보세요 또렷이 보시나요 주먹만 보세요 눈 감으세요 거기 있잖아요 알아차리는 자리가 방금까지 주먹 보고 있던 그 자리 그대로 있죠 주먹을 안 봤을 뿐이지 그 자리 그대로 있죠 그 자리 그대로 계세요 일체 몰라 해버리시고 모르겠다고 난 존재하니까 잃어버릴 것도 없고 몰라 하세요 몰라도 괜찮아 모르겠어 괜찮아 초조해지지도 마시고 초조한 마음이 일어나려면 몰라 하세요 초조하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몰라 그것도 몰라 들뜨는 마음도 몰라 의심도 몰라 난 이미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걸 그냥 알아차리는데 뭐 문제가 될 게 있으니까 계속 존재하시면 되죠 불필요한 에너지가 나갈 것들만 몰라 몰라 해서 없어지라도 아니에요 있든지 말든지 몰라 하고 계시라는 거죠 무관심으로 계시라는 거예요 이 방법만 정확히 하시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 견성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데 갔다 나무아미타불 한마디 할 때 판단이 딱 정지되고 내가 존재한다는 걸 자각하실 수 있으면 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닌 자리에 바로 들어가요 그냥 한 번 아미타불 한 번 외울 때 나무아미타불 이 자리잖아요 나무아미타불이 끝나고 난 그 자리 그 자리가 나무아미타불이건 나건 본성은 다 그 자리죠 똑같이 이 자리밖에 없죠 예수님도 똑같은데 예수님하고 딱 예수님하고 딱 말 멈추고 존재하시면 거기가 한 성령 짜리에요 예수님이나 나나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 성령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신라의 우리나라 고승이 중국 가서 마저 도일 스승도 하고 그랬죠 그 양반이 가르친 이 방법만 가르쳤어요 중국인들한테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든지 연불을 하고요 끝나고 잠깐 쉬면서 존재하라고요 생각도 어떤 마음작용도 하지 말고 존재만 하라 연불을 그렇게 해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무아미타불 하고 침묵을 느끼는 거에요 나무아미타불 하느라고 정신이 딴 데 못 가고 하나로 모였죠 이게 다 이 원리에요 원리가 다 보여요 여러분 알고 나면 나무아미타불 하느라고 다른 생각 못 했죠 나무아미타불 하느라고 다른 생각 못 했는데 나무아미타불 하고 잠깐 쉬라고 하는 거예요 쉬면서 존재만 하시라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로 모인 김에 모인 김에 가만히 있어 보면 내가 나밖에 못 느끼죠 거의 견성이에요 그걸 견성인지 모르니까 또 하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뭐 느낌 와요 나만 존재해요 평온해요 좋아요 근데 견성일까 이게 또 하는 거죠 나무아미타불 이 짓을 자꾸 하다 보면 그냥 이 자리가 나의 가장 본련의 모습이구나 내가 선을 하나도 안 댔을 때 드러나는 모습이 진짜 아닌가요 여러분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마음이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한 생각만 일으켜도 마음이 그쪽으로 변해요 그런데 몰라도 일종의 마음 변형이죠 몰라 하니까 갑자기 판단이 중지되면서 뭔가 마음이 어느 쪽으로 변해요 근데 그러다가 몰라가 답이 아니라 몰라로 마음을 하나로 몰아가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로 하나로 몰아가다가 딱 내가 선도 안 댔는데 그냥 드러나 있는 나의 가장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 딱 느껴지시면 나 힘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지금 근데 존재하고 있네 그 상태가 참나 상태 깨끗한 참나 상태 그 저는 이제 뭔가 좀 오염이 있죠 애고의 조작이 있죠 그러니까 애고가 조작하지 않은 그 순수한 상태를 찾자 하는 겁니다 가장 순수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학당에 지금 오셔서 첫날 몰라 하다가 참나를 만나실 수도 있어요 주로 그렇게 느끼세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 완전한 참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참나를 맛보긴 했는데 애고의 조작이 많아요 애고의 의심 애고의 여러 고민들이 묻어서 지금 참나를 느끼고 있으니까 평온하고 이 자리 같긴 한데 어떤 의심도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해보시라는 게 답이에요 자주 이 원리를 알고 자꾸 하시다 보면 깨끗하게 딱 떨어질 때가 와요 나 진짜 나 손 안 댔는데 자전거 뒤에서 잡아주고 하다가 어느 날 손 뗐는데 잘 갈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나 지금 손 안 댔는데 자연스럽게 내가 고요하면서 평온한 속 중에 또렷이 알아차리는 전제로 내가 존재한다 신기합니다 자기가 손 안 댈수록 신기합니다 손 대서 억지로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나 힘 뺐단 말이에요 다 선명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주로 보통 선사들이 자주 체험하다가 그 체험 딱 또렷이 한 뒤로 오도속 날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럼 체험 모델이 아니에요 다 체험했는데 뭔가 찜찜했단 말이에요 그 체험들이 그러다가 깨끗하게 승복할 수밖에 없게 이게 내 본련의 모습이네 기독교인 같으면 이 자리는 성령자리네 내가 이거는 조작한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영혼 안에 이런 성스러운 자리가 있었다니 라고 충격이 올 정도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여러분 애고의 그냥 조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동이 올 겁니다 그러니 그때 사람들이 하느님을 봤네 그때 남을 인식 못하고 내가 나밖에 못 봤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우주예요 우주와 하나가 됐네 이런 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느님 아버지 이런 소리가 바로 나옵니다 왜냐 그 자리가 본 채고 나의 모든 애고작용은 다 여기에 작용이라는 걸 선명히 알아요 나는 여기서 살고 죽고 하지만 이 자리는 생사도 없는 자리다 하는 게 직관적으로 일단 정보들이 좀 와요 뭔가 정보가 와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도 또 자주 만나세요 이제 또렷이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만 알았죠 그러니까 이때 많은 게 정보가 뭐 사람 따라 좀 다르게 옵니다 그러니까 남이 느꼈다는 걸 내가 못 느꼈다고 해도 괜찮아요 어떤 장본이 같이 했는데 딱 느끼더니 아 이 자리는 시공을 초월했구나 나는 시공 초월까지는 감히 말을 못 하겠다 괜찮아요 다만 분명히 이 자리가 내 안에 있더라 하는 거만 아셔도 충분해요 자주 그 자리를 만나다 보면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털릴수록 그게 업이 털렸다고 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털릴수록 뭔가 더 많은 정보가 우리한테 옵니다 이제 만남이 잦아질수록 근데 또렷이 안을게 되는 그 한 번이 중요해요 그 전까지 그냥 자주자주 만나다가 또렷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좀 여유로워지실 거예요 이제 의심이 사라질 거예요 의심이 사라진다는 업이 하나 또 업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의심이라는 업이 하나 털립니다 그때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공부가 딱 딱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진행돼요 이 과정을 다 써놓은 게 불경이라고 해도 뒤지면 이런 게 다 써 있어요 어떻게 떨어져 나갔나 근데 제가 권해드린 대로 하세요 그러면 불경을 보건 선호록을 보건 거기 있는 일들이 다 여러분 일들이 돼요 심지어 이제 제가 앞으로 성경 강의도 많이 해드릴 거잖아요 지금 올해 큰 포부를 안고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도 못 끝냈어요 이번 주 요한계시록 합니다만 올해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다 못 끝낼 수도 있지만 신약 성경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로마서든 히브리서건 다 해드릴 거예요 다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을 겁니다 한국은 유튜브 가면 뭐 성경도 다 있고 불경도 다 돼 있고 뭐 참선법도 다 돼 있고 뭐 조선 선비들 뭐 다 돼 있고 근데 황당하게 한 놈이 있네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재밌죠 그거 뭐 한다고 제가 뭐 떨어집니까 재밌죠 한국은 이 정도 정신문명 누리는 나라다 라는 거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만 누린다 하더라도 이런 유불선 서양철학까지 힌두교 요가까지 다 해가지고 하나로 회통해서 정수만 뽑아서 음미할 줄 아는 민족이 된 거잖아요 일단 그런 사람들이 있는 민족은 된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업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는 걸 좋아해요 취미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바꿔놓으면 제 업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업이 바뀌고 나아가 인류의 업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나와나 모두에게 도움되는 짓을 계속 꾸준히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성과를 내는 게 저는 이건 이 자체도 수행이에요 육바람일 수행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면에서 1차적인 수행도 여러분 업이 조금씩 바뀐다는 건요 참나랑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제 강의 들으면서 참나가 뭐고 에고가 뭔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시다 보면 선명해질 때가 와요 아 이런 거구나 그때 여러분 그 희열이 엄청납니다 왜냐 그 전에는 저한테 들은 얘기를 믿거나 이해하고 계셨던다면요 실험을 턱에 확인한 건 이제 여러분 거거든요 여러분 내면에서 맞다라는 소리가 나온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험해서 여러분이 인가한 거는 여러분 영성의 개발이에요 그 전에 이제 제 얘기를 믿어주신 거는 감사한 일이지만 믿고 실험을 해봤더니 진짜 그러더라 할 때 여러분 영성이 점프해요 단순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확인을 통해서 서로 확실하게 신뢰하는 상태가 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에 믿음이 약한 자야 믿음이 강한 자야 믿음의 불량 성경에서는요 영성을 믿음으로 잽니다 여기 오면은 견성 레벨이 어떻고 이게 성경식 표현은 다 믿음의 얘기에요 그 얘기 뭐냐 참나랑 얼마나 신뢰관계에 계시나 이거 다 결국은 체험이에요 체험을 통한 확신의 영성에서 오는 이 확신이라는 건 이게 견성 본성을 얼마나 받냐 불교식으로 말하면 기독교식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믿음의 관계냐 다 같은 소리입니다 서로 투명하게 속사정 다 알았을 때 믿었다고 하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계시다면 벌받을까 봐 믿습니다 당장 내가 힘드니까 믿습니다 애고는 그렇게라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자체를 다 비방하지는 않았습니다 정 힘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성경이나 불경이나 모든 경전에서 말한 고급스러운 처방은요 인류가 그러고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힘들 때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조금만 여유 생기시면요 바로 본질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에 계속 매달려 계시면 안 되고 진짜 믿음 진짜 견성을 찾아서 가셔야 돼요 불교도 견성 말만 하지 견성했다고 누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까 얘기를 안 해요 왜냐 견성했다고 하면 누가 인과하자고 또 인과 시험 보자고 할까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절에서 견성 묻는 거 신뢰고 교회에서 성령 묻는 거 신뢰고 서로 그런 거 묻지 맙시다 서로 나도 안 물을 테니 너도 묻지 마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너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암묵적으로 서로 말 안 하고 이렇게 지내온 세월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오는 세월입니다 투명하게 해야 돼요 안 한 사람은 빨리 할 수 있게 투명하게 이거는 저는 소수만 될 거다 14만 4천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인류는 다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얼리 어댑터인 것뿐이지 다 하실 거예요 앞으로 제 소망입니다만 인류의 유치원 때 일단 한번 해보고 참나 체험하고 초등학교 봐서 좀 해보고 아무리 좀 어리석어도 대학하기 전에는 다 아는 그건 다 아는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한테 실험해 봤더니 초등학교 2학년 한 반에요 몰라 하라고 하거나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라고 하고 시켜봤더니 그게 딱 끝나고 나서 어땠냐고 물어보면요 눈앞에 빛이 보였어요 평온을 느꼈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잘 느껴요 애들이 선입견이 없으니까 그냥 느낀 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아 이거 엄마한테 욕 먹었을 때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랑 싸웠을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권장해 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몇 주 뒤에 보니까 알아서 지가 쓰고 있는 친구가 몇 명은 있었어요 대다수는 아닌데 몇 명은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거 하면 진짜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나라는 존재가 학교에서 그렇게 명상할 때도 있었는데 집에 가서도 계속 있어요 라는 말도 해요 견성한 거예요 그 친구는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겠지만 견성한 거예요 별게 아닌 견성은 나의 가장 본질을 본 거예요 성령은요 성령도 내 영혼의 가장 본질인 뿌리자리를 본 거예요 내가 여기에 길에서 살아가는구나 시공 안에 이렇게 내가 울고 웃고 탐진치 부릴 수 있는 것마저도 다 뿌리 시공을 초월한 차원의 뿌리를 받고 우리 영혼이 굴러가니까 가능했던 거구나 해서 동전의 앞뒤라는 걸 압니다 앞쪽이 시공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탐진치의 모습이라면 뒷면은 성령이고 거긴 불성이고 하느님 짜리인 것 그게 원래 하나라는 걸 아시는 게 견성입니다 하나라는 걸 안 사람은 동전의 앞면이 뒷면이 앞면의 뿌리라는 걸 아니까 아버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내 아버지 자리라는 내 모든 내가 이런 추잡스러운 탐욕을 부리는 것 자체도 그 뿌리가 있어서 가능했구나 하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내가 버렸던 그 어리석음도 다 거기서 나와요 이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이렇게 나 잘난 줄 알고 살았었구나 이게 통각이 옵니다 온몸으로 그냥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성령을 만나야 아빠 소리가 나온다는 그 성경의 메시지들이요 그 리얼임이랑 여러분한테 그대로 일어나야 돼요 이 자리를 주인공인의 참난에 부르는 게 기독교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니까 참나라고 하는 거고 나의 뿌리니까 아빠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정도는 제가 이 얘기는 너무 자주 들여서 지금 제가 이렇게 떠든 지가 한 6년은 더 된 것 같아요 대단하죠 일주일 내내 이렇게 뭐라고 뭐라고 계속 떠들고 촬영해서 올린 지만 한 6년은 되는 것 같은데 6년간 제가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이렇게 촬영해서 올리는데 또 할 얘기가 있고 또 할 얘기가 있고 이런 거는요 이 참나자리 생각하면 여기서 나오는 또 감동이 있어서 계속 드리는 거지 지어짜내서 하람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또 오늘의 감동으로 한번 다시 드려보는 또 맛이 좀 다르죠 지금 여러분 같이 참나자리 느끼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면 더 느낌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막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서 깨어 계시는 게 중요해요 깨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듣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자체가 다 육바람이래요 보세요 참나자리 서로 이 참나자리에서 나와 남이 없고 그냥 존재만 있다는 거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깨어서 묻고 답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게 다 결국 잡이죠 남을 나처럼 생각하니까 말도 하는 거고 정보도 나누는 거고 여러분이 그 말 중에 또 자명한 것만 취하는 것도 지혜요 그건 또 정이고 제 얘기 왜곡 안 시키고 올바로 들어주시는 게 정이에요 제 얘기 정확히 판단하는 게 맞는지 그런지 자명하지 짐짐한지 그게 반야예요 제 마음 여러분 마음처럼 읽어주시는 게 공감해 주시는 게 봇이에요 사랑이에요 제 말이 맞으면 여러분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저 말이 맞아 해주시면 인욕이에요 나한테는 치욕 같은데 맞는 것 같아 이게 인욕입니다 치욕을 감내한다는 게 인욕이에요 맞네 하고 맞다고 해주시면 지금 깨어 계시는 게 정진이에요 정진이 별겁니까 지금 깨어서 이렇게 육바람을 쓰시는 게 다 정진이죠 깨어 계시는 게 선정이에요 우린 일상에 공기처럼 그냥 이 육바람일 안에서 그냥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 물 속에 살듯이 우리가 공기 속에 살듯이 우린 육바람일 속에서 영혼은 육바람일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죠 언제나 그런 건강한 영혼을 성인의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이 별게 아니라 그냥 황금류를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인 거예요 통익인간을, 인을, 자비를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 육바람일대로 살아가는 영혼 그 영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좀 해보려면 탐진치가 또 우리를 붙잡아요 그럼 우리는 탐진치를 육바람일로 또 해결하는 이런 계속 이런 습관을 좋은 습관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육바람일을 적용해서 감정을 다스리는 얘기를 오늘 낮에 제가 많이 강조했어요 그 얘기를 다 드릴 건 아니고 그건 또 그것대로 유튜브에 올라갈 테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생각감정오감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실 때 아무튼 몰라가 짱인 게 일단 여러분 무조건 모든 편안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육바람일은 참나랑 접속했을 때 참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가 안 되고 선정이 안 되면 참나와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코드를 꽂아야 전기가 들어오는데 하느님한테 코드 꽂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기도고 연불이고 화두고 합니다 화두한 양바들은 이먹고 하면 참나 상태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못 들어가고 계속 이먹고만 하고 있다 그건 비행기가 날지는 못하고 활주로만 신나게 달리고 있는 격이에요 날아올라야 비행기인데 화두라는 거는 참나의 세계로 우리를 보내줘야 그 화두가 쓸만한 화두인데 이먹고 했는데 목이 뭐야 뭐라고 난 계속 이먹고를 찾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만 일어나면 꽝이에요 이먹고 이 자리 생각감정오감이 나오는 그 자리 이건 뭘까 이 소리입니다 이먹고 하고 가만히 계시면 할 말이 없죠 생각으로 답을 냅니까 감정으로 답을 냅니까 오감으로 답을 냅니까 생각감정오감이 나온 자리를 물었는데 생각이 뭐라고 떠들면 안 되죠 이먹고 하고 어서 나왔는지 들여다보고 계시면 그게 내 마음의 제일 중심자리밖에 안 돼요 그거 보고 계시면 그게 화두고 천주교식으로 그게 향심기도예요 마음의 센터로 곧장 들어가라고 해서 향심입니다 중심심자예요 마음심자가 아니에요 중심으로 곧장 들어가라고 주변에서 계속 변죽 울리고 돌지 말고 주변에서 배회하지 말고 바로 중심으로 들어가요 생각감정오감으로 답을 찾지 마시고 여놈들이 통으로 나온 자리가 어디야 하고 딱 찾으시면 생각으로 못 찾아요 생각으로는 맨 생각밖에 안 되죠 딱 들여다보고 계시면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도 도달하지 여러분 얼 차려 봤다가 할 말이 없을 때도 이 자리로 들어갑니다 깨어나는 법 쉬워요 여러분 푸시압 200회 해보세요 중간쯤에 이제 사경을 헤매실 때가 와요 팔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할 때가 옵니다 딱 죽겠을 때 그때 몸을 딱 놓게 돼요 이 몸은 내 몸이라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와요 너무 괴로우니까 존재만 해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딱 존재만 합니다 딱 수렴해서 존재만 해요 진짜 최악의 일을 인생에서 겪으시죠 그때 아 소리도 안 나와요 그냥 존재만 하지 그 참나 상태 우리가 제일 힘들면 하나님한테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어요 눈물 흘리고 하는 건 좀 여유 있을 때예요 악 소리도 못 나요 안 나요 딱 정신이 딱 수렴해 가지고 딱 뭉쳐 있습니다 이때 약간 길 잘못 들면 혼자로 버리는 거고 혼자로 안 하고 깨어 있는데 딱 아무 말도 못 하고 계시면 그때 참나 상태 거기서 충전해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인체 방어 기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딱 하느님한테 철수해 버리고 여러분 주무실 때 하느님 자리로 들어가요 이 자리 여러분 주무실 때 그러니까 나도 남도 없어요 세계도 없고 시간도 공간 아무것도 없어요 깊은 숙면의 상태에서 존재만 하고 계시다가 다시 나오죠 우리는 하루에 강제로 명상을 하게 돼 있어요 인류는 하늘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낮에 받은 스트레스 밤에 못 풀면 이 사람 못 살아 밤에 강제로 재웁니다 재우면서 명상시켜요 다시 깨어났어요 그래서 꿈을 많이 꾸면 좀 피곤하죠 다음날 깊이 참나 상태에 오래 못 있었기 때문에 그때 좀 피곤합니다 잠깐이라도 거기 머물다 나와야 다시 돌아가요 뇌도 잘 돌아가고 정보도 잘 정리가 되고 뇌도 능률을 가지고 일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자연 속에 이미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보입니다 왜 그때 그랬구나 왜 그때 원리만 좀 아시라고요 그러면 감정 다스리는 거 힘들다고 하셔도요 감정도 가족 때문에 열받으셨잖아요 열받으실 일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이건 감정이건 내가 붙잡지 않으면 공식이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 탐진치건 생각감정 오감이건 이 현상계의 모든 존재들은요 무상하다고 했죠 무상 무상하다는 건 고정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건 감정이건 물 흐르듯이 계속 변하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감정 때문에 분노 때문에 괴롭다 가족 때문에 화났다 그러면 이건 내가 계속 화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못 가고 있는 거지 못 빠져나가지 원래 빠져나가야 됩니다 화를 냈다면 그 분노의 감정도 원래 목적대로 그 감정이 만들어졌다면 화를 내려고 나왔죠 그냥 지 나름의 인연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생멸을 막고 있는 거죠 분노를 없애지 않으려고 계속 곱씹고 계세요 화날 일을 상대방을 떠올리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화났지 이렇게 해서 곱씹으시면 어떻게 되냐 불이 계속 타올라요 분노가 계속 강해지면서 사라질 수가 없게 된다 이 분노가 생각하나도 여러분 잡념도요 금방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이나 연불이 힘드시죠 나무암이 타불만 하고 싶은데 나무암이 타불 벌써 흘러가 버렸어요 또 한참 생각하다가 아 연불해야지 나무암이 타불 한 생각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원래 명상입니다 일념 집중이라는 게 왜 명상이라고 따로 이렇게 인류에게 되게 고차원적인 작업이 됐느냐 한 생각을 계속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아신다면 왜 명상이 힘드냐 생각은 무상한데 무상한 중에 한 생각을 계속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나무암이 타불을 계속 해야 되니까 힘든 거고 몰라를 계속 해야 되니까 힘든 거고 그렇게 원래 우리 마음은 본성이 무상한데 생각도 그럼 무상하고 감정도 무상하고 고통도 무상한 겁니다 원래 고통도 다 편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금방 바뀌어 있어요 시간이 경과되면 바뀌어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자꾸 집착을 해서 붙잡아두려고 합니다 감정을 증폭시키면서 붙잡아두고 있어요 화가 난 일을 곱씹으면서 그때 몰라 하시면 어떨까요 몰라하고 참나한테 맡기고 계시면 어떨까요 모든 수거롭고 힘든 거 그거 다 나한테 맡기라고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맡기고 계시면 어떨까요 예수님하고 맡깁니다 하고 계시거나 몰라하고 계시거나 하느님하고 계시면 감정이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 나름의 공식대로 생멸한다니까요 무상하게 변하는 중에 변해가요 일단 바로 멸은 안 하더라도 변해갔죠 변하겠죠 좀 변해서 내가 깨워서 지켜보다 보면 변해가는 중에 견딘 말할 때 내가 그 감정을 감수할 수 있을 때가 온다고요 그때 빨리 가서 그 사람하고 기분 풀고 오시면 이게 육바람입니다 화가 났어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계속 곱씹으시면 화가 커집니다 붙잡고 있는 데다가 내가 키워요 먹이까지 줘요 그때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계속 자기 혼자 곱씹으면서 점점 화를 증폭시킵니다 그런데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저도 늘 합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는데 해보니까 하도 이거 아닌 것 같아서 우리 다 함께 하지 맙시다 뭐냐 탐진치가 돌아가요 뭔 탐욕이 안 맞으니까 화가 났죠 그럼 이걸 아셔야 돼요 화난 만큼 어리석어지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저는 모든 분노를 피하자는 거 아니에요 정의로운 분노 양심의 분노는 지혜로운 거예요 다만 내 개인적인 어떤 욕심에서 욕심의 좌절로 인한 분노는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따라서 다음에 황당한 걸 원하게 만들어요 즉 뭐냐 가족 때문에 화가 났어요 별일 아니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화도 안 났어요 방에 와서 딱 생각하니까 괘씸한 거예요 자 이제 어리석어진 겁니다 괘씸해졌다는 건 분노가 증폭되기 시작해요 나한테 그렇게 하면 이거는 같이 안 살자는 거지 혼자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점점 분노가 커져 왜 내가 이미 어리석기 때문에 나는 아주 피해자가 되고 상대방은 가해자가 돼요 아주 죽일 놈이 돼요 점점 이렇게 소설이 쓰여져 가는 과정이 탐진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방에서 한 10분 더 생각했더니 이거는 이 과정은 깨진 거예요 혼자 기분에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무튼 이건 뭐 끝났네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우리가 탐진치만 따라가면요 금방 아주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때 바로 나가지 마시고 나가서 그 기분 다 토해내고 다시 들어오시면 상황은 더 걷잡을 수 없이 돼 있으니까 잠깐만 몰라 하고요 계시면 맡기고 하느님 그때 정인들면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이라도 자꾸 맡기고 계시다 보면 감정을 내가 조금만 무신경하면 변해 있다니까요 변해서 조금 지가 스스로 어떤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갈무리 돼가요 지도 에너지 계속 끌어다 쓸 수는 없고 분노를 내가 해야 할 거리를 줘야 분노를 하지 내가 먹잇감도 더 안 주죠 즉 그 사건을 더 고씹지도 않죠 뭘로 하고 나는 하느님한테 다 맡길 거니까 모르겠어 너는 화 계속 내고 있어 내지 말아도 아니 네 할 일을 너는 해 감정아 나는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을게 무관심하고 있을게 하고 계시다 보면 감정이 좀 풀릴 때가 옵니다 돌아보면 그 기분에 빨리 그때 이 기분이라면 상대방하고 화해하겠다 할 때 선정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감정이 변했어요 그래서 딱 지켜보니까 지금 이때 타이밍이면 이 기분이면 상대방하고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반야입니다 판단이 딱 서요 인욕 빨리 받아들이고 뛰쳐나가서 정진 빨리 가서 화해하고 다시 오세요 그럼 이제 후딱 뭔가 순간적으로 육바람 일이 펼쳐졌죠 카르마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또 희덕거리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아까 좀 전에 그거를 조금만 더 불을 키웠으면 그게 이제 집을 태웠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전문가가 되셔서 이론으로는 그럴수하지만 진짜 열받았을 때는 깨어있기도 싫단 말이에요 누구 좋으라고 깨어있어요 내가 딱 너도 당연히 자해해타에 단 그때 보살의 반대의 개념이 됩니다 자해해타 나를 먼저 괴롭힌 다음 너까지도 다 같이 죽겠다 하는 거죠 공멸책을 택해요 상대방이 당할 괴로움을 생각하면 내 고통 따위는 잊을 수 있어요 이 정도 지경까지 가면 보살의 반대 개념이 되어 있죠 보살은 자리 이타잖아요 일단 내 기분 푼 다음에 상대방 기분도 풀어주는 게 보살 아닙니까 돌을 닦는 사람이라면 돌을 먼 데서 찾지 마시고 지금 내 영혼을 구제 못하는데 무슨 돌을 닦아서 뭐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육바람이래 바다에다 던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삽니다 탐진치 덩어리여도 괜찮아요 그 탐진치가 양심 51%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만 굴러가면 여러분 탐진치는 축복이에요 왜 탐내고 어리석고 분노도 하고 어리석고 해야 인생이 맛이지 이거 없으면 인생이 뭔 재미 여러분 딱 태어나는데 죽을 날까지 딱 보여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내일 혹시 좋은 일 있을까 봐 또 사는 거고 남의 사정 모르니까 우리가 살아요 옆 사람 사정 너무 잘 알면 여러분도 못 살아요 여러분 지구에 지금 행복한 사람이 많겠어요 괴로운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면 그 괴로운 사람 마음 여러분이 다 안다면 여러분이 행복하겠어요 괴롭겠어요 못 살아요 닭을 딱 닭다리 하나 뜯어서 먹으려고 했더니 병아리들하고 이별하는 장면이 닭의 전생이 보이고 먹겠습니까 잠깐 나갔다 어머 하고 나왔는데 붙잡혀 가지고 이렇게 내 밥까지 됐다 먹겠어요 뭐냐면 하늘이 그래서 탐진치라는 게 꼭 죽여 없을 존재가 아니에요 관리만 해주면 되는 존재입니다 관리된 탐진치는 축복이에요 왜 그 탐욕과 그 좌절과 그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가 엄청난 인간적인 성취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남하고 부대끼고 서로 그러면서 남도 더 이해하면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또 그걸 극복할 때 우리가 성취감도 있는 거 또 적절한 어리석음을 갖고 가야 남하고 또 공존도 할 수 있는 거 이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얘기를 심플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실성 없는 소리들입니다 본인부터 그렇게 안 살 사람들이 대개 보면 영적으로 큰 소리치는 분들 보면 나중에 꼭 무슨 성취행 이런 걸로 잡혀 먹칠하시더라고요 아니 도인인 줄 알았는데 욕심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다만 관리하는 사람 말을 들으세요 관리한다는 건 이게 인생의 묘미지 경영 탐진치 끊어버리고 하면 다 편하겠죠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탐진치를 껴안고 가는 거예요 자기 지병처럼 하지만 크게 발병이 안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몰라 해가면서 적절하게 육바람일을 계속 투입해가면서 하시면 탐진치는 축복이 돼요 그래서 적절한 탐욕 적절한 어리석음 적절한 분노가 인생을 아주 신바람 나서 육바람일을 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육바람일의 바다에 애고를 던져버리시라 애고가 지금 분노에 타오르고 있다 그럼 이건 문제 있죠 그 자체로는 문제이죠 여러분이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 분노 하나를 내가 어떻게 못하는구나 분노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참나한테 하느님한테 맡겨서 겨우겨우 문제를 풀어가는 게 인간이에요 맡기고 내려놓고 쉬고 참나의 바다에다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걸 던져 넣으면서 연금술사처럼 던져 넣고 그 불에다가 잡초를 던져 넣어서 순금으로 만드는 것처럼 욕심의 탐진치를 던져 넣어 가지고 육바람일의 재료로 만들어서 활용하시고 활용하시고 하면요 인생이 정말 풍요로워 지실 겁니다 그래서 싸운 김에 제가 그런 강의도 했어요 그 강의 한 날 제가 부부싸움 했을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토요강의 딱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또 여러분 만나면 신나가지고 막 또 바라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싸움 바라밀을 하자 그래서 싸워도 모두 이렇게 이로운 싸움 한 번 하더라도 그걸 재료로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상대방 더 잘해주는 계기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도 바라밀이고 다 바라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막 드렸습니다 실감나게 드렸을 거예요 그 강의 한 날 아마 제가 최악으로 싸웠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장에 와서 강의할 기분이 아닌데 하고 근데 저는 또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저는 뭐 하겠어요 몰라죠 하느님한테 다 맡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거 뭐고 다 맡깁니다 하면 그 부족한 것도 어떻게 잘 쓸 방법이 나와요 최근에 제가 TV에서 또 봤어요 달마야 놀자 강의 예전에 많이 해드렸는데 최근에 TV에서 또 하더라고요 다시 그 장면 또 봤어요 기다렸다가 그 김인문 씨인가요 큰 스님이 그 깡패들하고 자기 제자들한테 숙제 내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라 어떤 스님은 딱 자기가 들어가서 제가 물입니다 야 물로 채우라고 했지 누가 사람으로 채우라고 했지 그러니까 깡패들이 막 머리를 쓰다가 조폭들이 그 밑 빠진 독을 연못에서 던져버리니까 물을 채워요 그 아주 그 진짜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우리 에고는 밑 빠진 독과 똑같아요 뭘 해도 에고는 안 채워지고 어떻게 해도 문제 덩어리 문제 투성입니다 참나의 바다에다 던지면 제 기능을 다해요 에고가 탐진치 부리는 것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데 참나의 바다에다만 던져 놓으면은 탐진치 부리면서도요 육바람을 다 구현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을 투입하고 정의를 투입하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않는 게 정이고 내가 상대방이라면 바랄 거 해주는 게 사랑이죠 구분해서 말하자면 그 사랑과 정이면 충분하죠 그 마음만 계속 구현하신다면은 다 위대한 보살들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잠재력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불성 없는 분 성령으로 나오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별도로 나왔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불성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고 듣고 하는 다 그게 어디서 될까요 제 안에서 보고 듣고 하는 이 기능이 어서 나느냐 의사분들은 뇌에 막 이러겠지만 그 너머에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다 하는 걸 아신다면 뇌도 맞는 말이지만 그 너머에 알아차린 자가 있다는 걸 아신 분이라면 내 안에 있는 이런 신비한 존재감이 모두 안에 다 있어서 저렇게 보고 듣고 한다는 거 다 아실 수 있어요 하다못해 모기 한 마리도요 알아차리기 때문에 잘 안 잡힙니다 안 잡혀요 알아차리니까 걔한테 불성이 있나요 걔도 알아차리기 때문에 불성이 있는 거예요 걔한테 불성이 있나요 없나요 말로 따지지 말하는 거죠 저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해피야 했을 때 돌아보는 자리가 불성이라고 걔한테 불성이 있나요 없나요 머리 굴려서 모릅니다 걔 건드려 보세요 알아차린 자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자리가 불성입니다 다 자기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 한 생명이 온 우주에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화음이에요 이 우주는 원래 화음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육바람일에 꽃까지 피우는 인간들이 우주를 그 꽃으로 장식해주면 우주는 이제 더할 나위 없이 빛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쯤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간의 사명이 그거예요 오늘 하루 육바람일에 꽃을 내 영혼에 피울 것 그게 우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화났을 때 가족한테 화났을 때도 명상으로 풀고 한마디라도 더 나와나 우리 가족이 더 잘 살 수 있게 말 한마디라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내가 살려고 그냥 내 기분 풀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알고 하셔야 그게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이제 여러분 작품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 하나하나 그 작은 작품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쌓여서 인류가 바뀌고 인류가 우주가 바뀌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서 좋은 작품을 계속 만들어 갑시다 일단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게 이제 남을 위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남한테도 이뤄올 작품들을 내 영혼에서 많이 만드시는 그런 홍익보살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